주말 등장 처음 본 사람도 있겠지만 가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고속도로 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어떻게 버스 정류장이 있을 수 있는 걸까? 이건 고속도로 환승 정류장이거든 원래 고속도로는 도로로 한 번 들어서면 다음 나들목으로 나가기 전까지 도로를 나갈 방법이 없고 이건 버스 이용객도 마찬가지야 시외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목적지와는 가까워졌지만 차가 아직 고속도로 위에 있다면? 어쩔 수 없이 나들목까지 나가야지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이 고속도로 환승 정류장이야 승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공사가 만든 정류장으로 불필요한 동선과 시간 낭비를 줄여줘서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있다고 해 그런데 고속도로 위에 사람만 딸락 내리면 고속도로 위에 갇혀있어야 하나 싶기도 하잖아 이것도 대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천대역 고속도로 환승 정류장을 보면 정류장 뒤편으로 고속도로와 이어진 계단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 계단을 통해 정류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류장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지 그럼 이런 정류장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엔 이런 정류장이 지금보다 많이 설치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용객도 많지 않았고 경제성도 좋지 않아서 폐쇄 후 졸음심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난 또 단체요행 갔다가 휴게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줄